스피드왕 나무늘보 우와하하하! 내가 1등이지롱! 우와! 뭐야, 쉬쉬하잖아 미끄럼틀이나 타야겠다 여기서 자면 어떡해 나 자는 거 아닌데 올라가고 있는 건데 올라가고 있는 거 맞아 너 누군데 이렇게 느린 거야 난 나무늘보야 빠른 걸 좋아해서 미끄럼틀을 다려는 거야 아, 알았으니까 빨리 올라가라고 알았어 어휴, 느려도 너무 느리잖아 자, 용차 간다 우와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 뭐야? 자는 거야? 일어나라고 자, 한 번 더 타봐 안 돼! 내가 먼저 탈 거야 음, 이제 온 거야 난 아까 전에 도착했다고 우와, 엄청 빨라 보인다. 넌 누구야? 아이고. 얘는 나무눌보야. 빠른 건 좋아한다는데 엄청 느려. 안녕, 나무눌보야. 이거 한 번 더 봐도 돼? 응, 물론이지. 야, 잘한다. 야, 잘한다. 우와, 우와, 신난다. 나무눌보 엄청 빠르다. 해태원보다도 빠른 것 같다. 나보다 빠르다고? 걱정이 또 졸리네. 어, 나무눌보가 눈을 감고 타잖아. 잠이 든 거였어. 내가 쫓아갈게. 으악! 나무눌보야, 벗쳐! 나무눌보야, 일어나 봐. 으악! 어?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? 아,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? 으이익. 말도 안 돼. 나도 해봐야지. 어서 멈춰야 해! 어서 멈춰야 해! 빨리! 좀 도망! 우와, 우리가 날고 있어! 다른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라고! 아직 시간도 많은데 뭐... 자... 역시 빠른 건 항상 짜릿하다니까... 샅지야! 진짜! 샅지야, 괜찮아! 응! 나무늘보가 날 구해줬어! 너 되게 느린 줄 알았는데 엄청 빠르잖아! 느린 보라고 한 거 지서야! 헤헤, 역시 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나무늘보여! 헤헤, 역시 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나무들 모양! 정말 귀찮아서 너무 бол어들...